국을 먹다 문득 궁금해졌어요. 우리나라 주식 중에 빠질 수 없는 미역 근데 어디 좋은 건가요? 그렇죠. 지난주 우리가 오징어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안 먹고 하지만 우리는 잘 먹는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식재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릴 미역은 정말 정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우리의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미역을 먹는 나라는 별로 없나 봐요. 네. 미역의 영어식 표기가 씨위드거든요. 위드가 이제 바다의 잡초 이런 의미인데 잡초를 먹진 않으니까 서양이나 외국의 경우에는 미역은 거의 먹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미역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영양소들을 외국에서는 섭취하기가 좀 어렵죠. 미역이 엄청 몸에 좋다는데 일단 중금속 빼내는 데도 좋고. 맞아요. 그중에 무기질 중에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. 요오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무기질 중에 하나인데요. 우리 몸 속에서 체내 대사율을 조절하고요. 성장 발달을 촉진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성분으로 작용을 합니다. 요오드 결핍증은 세계적으로 흔하다고 하던데. 맞아요. 그게 바다와 접하지 않은 남미나 아프리카 내륙 지역은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게 요오드 결핍이거든요. 중증도 결핍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나타나고요. 만성 결핍에서는 갑상선 비대 증상이 나타납니다. 임산부의 경우에서 요오드 섭취가 특히 중요한데 부족 시 태아의 뇌 발달 저해와 성장 지연 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. 이런 결핍증을 미역이 막아준다는 거죠? 네. 미역을 조금만 먹어도 이런 결핍들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. 미역이나 김, 다시마 같은 이 해조류는요. 생체 농축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주위 환경보다 요오드를 1,000배 이상 이렇게 농축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미역을 조금만 먹어도 요오드를 충분히 공급을 해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요오드 결핍 증상이 거의 0% 없다고 볼 수 있죠. 다른 영양소는 또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식이섬유 등등의 성분들도 풍부하지만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또 특이하게 들어있거든요. 후코이단 들어본 것 같긴 한데요. 네. 이 후코이단은요. 핵초 중에서도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이 갈조류. 거기에 보면 이렇게 좀 미끈미끈한 그런 성분들이 있잖아요. 그 성분 속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인데 1913년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의 기린 교수가 갈조류의 미끈미끈한 성분 속에서 발견을 했어요. 그 이후에 연구를 통해서 항암 작용,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, 혈압 저하 작용 등 또 항바이러스 작용까지 있는 것으로 다양한 생리 기능이 밝혀졌고요. 항균, 항염, 항산화 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최근에 이 갈조류에서 이 후코이단을 추출해가지고 이 후코이단 추출 형태로 지금 다양하게 섭취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. 길이.